푸 sacred 안녕하세요 irlong ot ov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안 들키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지금 방송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1반인 친구들 위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전화통화 괜찮으신가요?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뭐 하시고 계셨어요? 저 그냥 이불에서 고추 뻑뻑 긁으러서 저기요 방송 중이라고 분명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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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셨죠? 네 아 그러면은 뭐야 내일은 뭐해요? 내일 있어요 아 내일 무슨 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조만간 방송이나 같이 할까요? 어떤 걸 하는데요? 뭐 요즘 재밌는 게임 있나? 아아? 아? 나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앍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? 아BT 아이 아이 혹시 왜 이상한 소리 내세요? 그 불인이 먼저 искoo 시청자unden 제 언제요?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게르님 사실 제가 틱톡 필터를 사용하면서 안 들키기 챌린지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도 티가 안 났나요? 뭘 한 거예요? 아 티가 안 났죠 게르님 네 아 확실히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다 보니까 티가 안 나게 이런 챌린지 되게 잘하거든요 어? 이게 끊었는데 미친놈 아니야 나 이거 공략밥 알았어 봐봐 어? 이렇게 하면은 그 통과제 위로 그냥 봐봐 나는 첫 번째 게르님한테 안 들키기 대 성공 성공 대성공 하아 나는 먹고 살기 힘드네 여보세요? 어 땅투야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너 뭐해 나 지금 이하고 다시 보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너 그거 뭐냐 오늘 뭐 먹었어? 나 아까 치킨 하하 아니 그냥 조복이 오늘 그냥 시... 이 새끼 끊었네. 아 야 끊었어요 그냥. 이 새끼 뭐야. 뭐 이딴 놈이 다 있어. 여보세요? 아 뭐야 왜 끊었어? 아우 씨 왜? 아 그냥 좀만 2분만 통화 가능해? 응응. 아하! 그렇구나. 아 공감되네. 아 그러면 너 내일 뭐해? 내일.. 너밖에 별 거 없어. 아하~~~ 야 이σ 아니 나 원래 요즘 마이투가 일하자. 아 그래? 너 내일 뭐 할 거 없으면 밥이나 먹을래? 난 나쁘지 않아. 아하Sorry 야 이.. 아스호 하하하하하. 아니 이게. 아 여기 핸드폰에 랙이 걸렸네. 아 쏘릿 82 야 이.. 미쳤어! 개 이상해! 아 미안~~ 아유 씨 아 이게 안 넘었다 아 이게 안 넘었다 아 이거 친구만 잃었잖아 아 일단 지금까지 한 명 성공 창수도 눈치는 못채긴 했어 그래서 1.5 성공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중인데 레시야 뭐해? 나 편집하고 있었어요 아하 아하 아 아 진짜 그렇구나 아 나 지금 방송중인데 오랜만에 이제 추억의 방송인한테 전화기 컨텐츠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뭐하고 지내 이 목소리까지 컨셉인거야 지금? 아냐아냐 이거 지금 나 이어폰을 안껴가지고 소리가 이상해서 그 아 오케오케오케 요즘 뭐하고 지내셨나요? 아 저는 뭐 요즘 사실 제 본채널 하려다가 오버워친 좋아하는데 누시우가 너무 안좋다보니까 좀 꺼려져서 영상편집자로 요즘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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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몰칸데 이게 군대는 뭐 괜찮으셨나요? 아 군대는 뭐 너무 좋은 보직 걸려가지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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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한 번 듣기 왜 이렇게 힘든거야 아하 아마도 이게 마이크 테스트라고? 이런 기괴한 마이크 테스트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나 MBC 드라마 찍어봤잖아 아 맞지 전공한 유튜버 MBC에서 배운거야? MBC에서 이걸 마이크 테스트 한 번 배우분들 다 아아아 이렇게 한다고 마이크 테스트를? 이렇게 아 질문 다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사실 몰카하는데 눈치채셨나요? 아니 너 대놓고 해놓고 이게 뭐가 몰카야 아 이거 그냥 카메라 대놓고 머리에 들이밀고 찍는거잖아 하하하하 아무튼 깜빡 쏘고신 고래시님한테는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치킨 한 마리 와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서 들릴테니까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렌시야 고맙다 어우 치킨 기대할게요 어 반대지 걸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몰카 성공 갑니다 따라라라라라빈 실패 으으으으으으으 sou 아쉽고요 다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나나님 저 방송중인데요 예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혹시 그 와 말리지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할 생각은 없나요? 어 이슈요 누군가요? 어 식당하는 사람이 있나요? 아니 뭐 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거고 시청자 능력에hem 혹시 지금 오류에 걸렸나요? 뭐야 왜 왜? 무슨 문제 있었어? 방금 뭔가 굉장한 딜레이를 겪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나 핸드폰 이거 서버폰으로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좀 옛날 거라서 좀 오류가 걸렸나봐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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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도 최근에 주둥이 군과 김은별 양의 이 리스로 보고 사람들이 수많은 궁금증을 표하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둘이 사귈 수도 있겠죠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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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네네. 아 잠깐 또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. 아 네네네. 아예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. 아 최근에 김재현 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재능은 있으나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완하나님을 일부러 방송에서 웃길려고 한 거고 지금같이 제가 방송에서 늘 전화한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. 낮게 좀 낮게 빛이 너무 떨어졌어요. 네. 아무튼 제가 이제 오해받는 게 하나가 완하나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완하나님 너무 방송에서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완하나님한테는 형님이라고 칭하고 되게 잘하잖아요. 지금은 소울 정도 되나요? 라이였습니다. 아니 아니고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 완하나님 아 완하나님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살짝 살짝 더 살짝 아래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사실 모이카였습니다 아 깜짝 속았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챌린지거든요 아세요? 아 그런게 있어요? 아 넌 처음 알았는데 아 그 틱톡에 유행하는 그거군요? 아 그거를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안 들키고 끝까지 하면 이기는거에요 아 진짜 1도 몰랐어요 아 진짜 깜짝 모이카였답니다 아 저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드리고 있는데 당첨이 되면 따로 연락드리거든요 어떤 치킨 먹고 싶으세요? 저 호식이 두 마리 간장치킨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치킨 추첨 들어갑니다 내가 왜 줘야돼? 내가 이겼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들키고 이긴거 아니야? 그쪽이 나한테 줘야 되는거 아닌가? 따라라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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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 따라라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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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 아이고 유유 유유 아쉽게도 꽝이 나왔기 때문에 호식이 두 마리는 호식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김뻔뻔? 지금 뭐라는 거야? 채팅에다가 재원이 형은 말이 맞아? 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 선착수 두 명한테 치킨을 선물해드립니다! 죄송합니다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뻥입니다